부동산 경기 침체 흐름이 고착화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인천 송도, 세종, 대구 등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서는 고점 대비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진 단지들까지 등장하는 추세입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종합매매가는 1.37% 하락해 전월 마이너스 0.77% 대비 하락폭이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. 특히 반값아파트가 증가하기 시작한 인천은 마이너스 2.41%로 지난달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. 또 세종은 마이너스 2.33%로 뒤를 이었고 대구도 마이너스 1.56%의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SK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9월 매물이 11억원까지 실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5억 6,500만원에 팔리며 1년 새 가격이 반토막났습니다. 또 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고운동 가락 6단지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2천만원에 팔렸습니다. 이 단지는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 1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.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예고된 만큼 비용 부담에 반값 아파트를 내놓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뉴스 토마토 김추범입니다.